아 아 아 아 아 야구 고각 고각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요기야. 니 때 딱 날리면 이제 문 열리자 마자 뽕 뽕 뽕 뽕 럭만 위매주셔야 위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위치로 아 아 내 돈 팔아 팔아 매크리 호그 지하 아 아 떨어졌어 다시 올라가야지 아 잠깐만 우리 정크래슬 살려주세요 아 파르시아 아 너무하다 진짜 아 아 아 나 죽었 나이스 나이스 멜치 개피 멜치 다운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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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호그 왼쪽 아래 호그 호그 먼저 쳐줘요 파라 떴다 파라 시프트 썼어 아 자리아님 내려와 어 우리 아나 죽는다 오케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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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해봐요 가자 가자 화물 가자 상대 라인 수면 좀 빠졌어요 우리 자리아님 마이크 쓰면서 왜 마이크 안해요 어 어 할 말이 없어 안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빨리 말해요 아까 전파처럼 더 험하게 뒤집합시다 오케이 어 어 어 뭐야 나 찬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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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네요 나 공원 화물의 라인 화물 화물의 라인 화물 벗어요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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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이 개새끼 다운 나 공 썼어 상대 내르신 호잇 나이스 안녕 안녕 맥그리 상대 하나 따먹고 올게요 네에 아 도망갔다 아 나 또 홀 으 파라 궁 썼어 이거 파라 궁 썼어 레이를 오오오오 우리 개구리 잔다 내가 하나님 아 미안해 오 뭐야 겐지 맥크리로 왔어 맥크리 겐지로 바꿨어 우리 차례케오 우리 차례케오 우리 차례케오 여기 같이 왔어 아 메르시 잘랐어요 천천히 우리 라인 케어야 돼 라인 케어야 돼 나보고 뒤로돈다 나보고 뒤로돈다 우리 라인 보고 아이고 우리 야 우리 라인 보고 탱크 두명 갖게 내가 비빌게 내가 비빌게 돌려 돌려 돌긴판 꺼져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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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막았어 틈찍해 상대 메르시 구이써요 네에에에 하나 떴다 타이어 차여 타이어 찼어요 아 제발 오오오오 오오 판정 개꿀 우리 궁 많아. 아끼면 안 돼. 겐지게 피? 오른쪽 필. 오른쪽에 애들. 겐지 튕겼어. 퍼져. 겐지필. 제발. 아. 어. 파라. 파라. 아. 아나님. 아. 미치겠다. 아. 파라 미친다. 파라 컷. 파라 컷. 구할. 어. 살려줘. 아. 이거 파라 너무 짜증난다. 이거. 파라를 한 번 잘라보세요. 어. 돛. 와. 돛. 와. 저걸 안 걸리네. 아. 철개 개쩔어. 아. 호그 더 걸린다. 어. 안 걸려. 어. 더 판정 이거 넣고 먹은 거 아닙니까? 내가 뒤받을게. 여러분. 뒤로 빼요. 우리 리스포 고였어. 어우. 아. 나힐 좀. 나힐 좀. 나힐 좀. 아나님. 아나님. 일부러 겐지 덧밟기 하려고 평타 안쌌는데. 아. 호그. 호그 있죠. 호그 있죠. 호그 있죠. 호그 있죠. 한대 파라 옥상. 저 뒤발 좀 주세요. 파라 님 귀여워. 아나님 딜 넣지 말고 그. 태워 좀 해주세요. 탱커. 어. 나. 썰자 나눠줘. 한대 파라 바퀴. 썰자 나눠. 어. 아나 주민주 빠졌고. 제발. 에루시필. 아하하. 나이스. 알았자. 그냥 압착을 시켜주시네. 여기 옥상에 겐지. 옥상에 겐지. 옥상에 겐지 살아있어요. 겐지 겐지. 왠지. 오른쪽 아래 빠졌어요. 겐지. 아. 이 새끼. 시발. 힐인데. 봐봐. 먹었어. 먹었어. 쟤 힐핑 먹었어. 먹었다고요? 뭘. 힐이야. 힐이야. 야. 뱀. 얘기하지마. 나 지금 라인 나왔다. 라인. 원래 있었다. 예. 라인 호그 원래 있었어. 조합 그대로 상대. 파라 반피. 아. 파라. 이 미친. 아.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겐지 잡으려고 했는데. 파라 피해. 파라 피해. 아니면 이거 리스토고 있단 말이야. 아. 죽었다. 아니. 겐지 잡으려고 했는데. 파라가 그거를 그냥. 편타를. 힐을 그냥. 그따가 꽂아버리네. 나쁜 파라 자식. 야. 내가. 잠깐만. 기다려. 아직이야. 아직이야. 안 사빠졌고. 들어가요. 라인이 막아줄게. 막아줄게. 아니야. 파라 머리 위에.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오케이. 겐지다. 겐지다운. 겐지다운. 메리시필. 환불 환불. 아. 메리시필. 아니. 아니. 반사된 거 알았는데. 그거 맞았어. 반사된 평타가 벽에 튕겨서 나한테 맞았어. 아니. 다음으로 백스레 해야지. 집중해. 아니. 이거 쏠자. 쏠자 하는 게 낫겠다. 마지막으로. 다 오른쪽에 겐지. 겐지 필. 겐지가 너무 나아가서 안 돼. 우리 잘 막았잖아. 자요. 라인님. 내가 라인 방벽 뒤로. 날려줄 테니까. 망치 찍어요. 타이밍 맞춰서. 뒤로 좀만 빼봐. 됐어 됐어. 여기서 막자. 호그 뒤에. 갈게. 호그 따. 팔아 1피. 팔아 어디? 팔아 오른쪽. 힐키드인데. 팔아 개피. 아 우리 라인. 이제 필. 팔았다. 팔았다. 이거 두. 메리시 잡아야 돼요. 라인 필. 근데 메리시 필. 아이고. 빠졌어요. 겐지는 누구 못하나? 겐지가 불편할텐데. 겐지. 나 궁 있어가지고. 이봐. 이봐 오른쪽에. 아 나 끌렸다. 아 이거 참정 뭐야. 나이스. 세어 빼. 라인이 빼. 야 궁 써줘야 돼. 공개 늦었어. 아 나 이거 텐지 안 보여. 왜 이렇게 느려. 자 잡았다. 자 우리 탱포라이. 왼쪽 왼쪽 오그 왼쪽 오그. 아 터졌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캄. 함. 3 괜찮다 하나 먹을게요 총 하나 얘네들 화물 왜 안 비벼? 얘네들 화물 왜 안 비벼? 백불 뭐야 얘 안 비벼 어그로콘 김우진 나이스 1 아 뭔가 게임이 게임 같지가 않네 아 파라 너무 싫어 요즘 파르시 너무 많이 나와 그지같네 어 그런김에 우리도 파르시 합시다 네 파르시 합시다 그러면 나는 점크레스로 상대 점점크레시란다 솔조로 상대 파라 머리를 그냥 깨버려야지 돌진할게요 그러면? 돌진? 돌진? 공정크 나쁘진 않아요 이 맵은 첫번째 구간 두번째 구간 좀 그리고 첫번째 구간은 쓸만해요 눈쟁이님이 겐지를? 아 이거 겐지 쓰는 거 봐야 차라리 공정크 하는 게 낫겠다 어떻게 하면 정크레 잘할 수 있나요? 많이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 그러면 어 이거에다가 뭐 자리아나 호그나 뭐 디바 디바? 디바가 무난할 것 같고 상대가 뭐 자리아 뚝 가펴려면 자리아 나오는 거 뚝 가펴려면 호그해도 되고 아 호그 날 봐야지 저 승률 호그 보고 오세요 네 공격 시작까지 30초 눈쟁이 아니야? 아 눈칼 폭우 승률 괜찮죠? 여러분 아니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파르시 이거 점에서는 별로 안 좋지 않나? 이케이 에로스 저거 뭐 부케에요? 부케인가? 아카로스 아닌가요? 아 오늘 몇백점 떨군거야 이케아로스인가? 에이 아니에요 에이 부케인가? 뭐야 파라 뭐야 어디야 아 호그 호그 호그한테 들어온건데? 상대 맥크리 팔 없어 팔 없어 맥의 삼탱 맥의 삼탱 맥의 삼탱 라인 자리아 호그 오오 제발 빼 제발 빼 아 야 동굴에 호그 돈다 이거 잡고 이거 우리 다 모이면 호그부터 잡고 가자 동굴에 네 왼쪽에 1층 동굴에 호그 왜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직 있어 빨리 들어와 화물와 화물와 내가 뒤에 봐줄게 내가 백 봐줄게 내가 호그 정면? 호그 돈다 아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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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면이야 정면이야 돈다 호그 돈다 안보여 호그 뒤에 조심하세요 아 정면 정면 야 막아줄게 라인님 라인님 방백들어 아 조심하면 안되지 오 맥다 이거 자리야 에너지 많다 자리야 자리야 화물이 자리야 화물이 자리야 반피 호그 오른쪽이다 호그 오른쪽 그래 빠졌어요 아 나 자 어이구 우리 메리씨 잘렸다 우리 아나 살려줘야되요 아나 쪽에 루시오 붙었어 뒤에 호그도 있어요 화물 오른쪽 D 호그 야 야 D 호그 D 호그 루시오 호그 위에 힐 떠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아 호그 피일인데 야 야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 아나님 피일이야 힐팩 먹고와요 망치 쓰겠다 망치 있어? 망치 있어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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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정면 껌 박아줄게 루시오 잘랐다 야 화물봐요 라인님 화물 상대 망치가 상대 라인 망치 있어 이거 라인 개피 ث 저는 트위치합니다 자리에 에너지 좀 채워놨습니다 자리한테 좀 맞고 우리 아나 공 좀 채워주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개아파 후브 뒤에 왼쪽 뒤에 우리 라인은 우리 라인 자꾸 시 자꾸 잡박시장하는 우리 메르시 공 있잖아 이거 한번 죽자 아 나 수면 가겠다 난 못살랐어 궁쓰지마요 이거 궁쓰지마 디저하게 에쏠장 파라 뒤졌다 파라 떴냐 뒤졌다 파라 떴어 나 몽원인데 이거 저 이거 루시우하면 안되나 루시우? 루시우에요 루시우에요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이거 파라님 궁쓸 때 말해요 내가 위에서 매트릭스 해줄게 야 이거 호그 계속 루시우가 루시우를 찾아났다 파라 반픽 야 뒤에 호그있다 야 뒤에 호그있다 뒤에 호그있어요 앞에만 봐요 근데 자리야 파라 붙어 내가 내가 와드로 쓸게 자리야 뽕 메르시 반피 야 자리야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홍자리야 뒤에 호그궁 왼쪽방에 호그궁 파라 반피 파라 개피 주유소 옥상인데 파라 프리딜 넣고 있어요 견제가 안돼 위치가 아냐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 이게 왜 이게 왜 아 어디서 죽을거야 탐탐탐탐탐탐 상대 파라 궁 있어요 메르시 궁도 있을거고 흫 흫 흫 이거 파라 빼요 이거 파라 빼고 뭐야 그거 호그 해줘요 호그 호그 도는거 자꾸 못보네 옆으로 봐서 스윙지마 호그 어딨어 또 호그 방하네 그래 빠졌어 자리야 실드 다 빠졌고 아나 피해 아나 파라 궁 쓸거에요 파라 옥상 자리야 2층 2층 메르시 반피 메르시 반피야 수쳤어 기발좀 내가 피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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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았다 도망 메르시 어디있어 아 메르시 정매링 상대 라인 반피 상대 메르시 보는 중 라인 개피 메르시 개피 메르시 개피 메르시 다운 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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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안되니까 제어도 오지단 뼈보여 에 tras 흑 나이스! 나이스! 파라공 조심! 파라 죽였어! 파라 죽였어! 파라 죽였어! 화물 3명!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제냐타! 왼쪽에 하나! 제냐타 개피! 나 잘랐어! 됐어! 화물 3명부터! 솔져 올라갈게요! 왼쪽 막을게! 트레이스 나왔어요! 야야야 돌진 오바야 돌진 오바야! 이거 비비는거 잡아! 야 살면서 살렸어!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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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다운! 다이베! 다이베! 호그바! 호그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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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제냈다! 뒤에 제냈다! 힐! 다운!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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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막아줬어! 야! 홍구잡아! 호그호그호그호그호그호 먼저! 잡아! 잡아! 나 포착이야! 죽여! 호그호그! 호그! 호그힐! 상대! 상대 안와도 봐야지! 상대 안와도 봐야지! 상대 라인! 안와보고 있어! 라인! 라인! 제안타! 제안타! 다운아! 안아! 안아! 안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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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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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아우 잘 터졌어 이게 팀플레이지! 어 뭐야 끝난거야? 네 어 끝났어요? 디바 못 밀었나? 아아 못 밀었지? 아 수고하세요 수고해요 여러분 셀카 보세요 이게 이거도 나패 도시지 나 포크 끌었어 힝! 힝! 내가 장아산 수고하세요 누구요? 너 어? 음 꿀맛 여러분 이게 3800대 헬구간의 진실입니다 아니 여기는 4200인데 이렇게 점수가 쭉쭉 올라가는데